자 다시 블랙패스 입니다 화도가 엄청 세죠? 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런 나라 특히도 애들 미끼를 조금만 작게 끼고 너무 무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멀리 걸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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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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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쫄깃 암 암 암 암 안녕